안녕하세요. 돼지 쪼금통입니다. 돼지 꿀꿀이 쪼금통이에요.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. 바로 배 만들어서 보물찾기인데요. 뭐야 저거? 저거 뭐야? 배를 만들랬다. 저거 뭐야 이거? 집을 만들어버렸네?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배 만들어서 보물찾기인데요. 새로운 도구가 생겼어요. 바로 아주 쉽게 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. 봐봐요.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블록이 딱 있죠. 이 블록을 5번 이 줄자를 누르고 딱 누르면 어덯어덯어덯어덯 우와 이렇게 그냥 쉽게 쭉쭉 늘어남 어덯어덯어덯어덯 우와 그냥 바로 배 완성 예 완성이다. 신난다. 여기다가 바퀴를 큰 거를 얻었거든요. 이게 뒷바퀴래요. 완성. 가니피그 자동차 배를 만들랬는데 자동차를 만들어버렸네? 예 한 번 시범은행 한 번 가볼까? 오오오오 잠깐만요. 아 가만있어. 친구야 안녕. 친구한테 인사해. 친구야 내 차 타고 싶냐? 뒤집어줘도 안전 사실은 왜냐? 머리가 안났거든요. 으애잠 으애에웨어어어어어 으애어어어어어어어 으애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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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year 흫 안돼 다 되엉 메 어유 진짜. 다시가 어 Tong 뭐야 저거는 뭐가 날라다니는데. 용이 날아다니는데 Mog 뭐야 내 바퀴 어디갔어? 아니. 내 바퀴가 사라졌어 왜 옆에 하나 남았어 하나만 있어도 되 밟는데 어 뭐야 바퀴가 점점 색이 변해가네 아니 바퀴가 없어졌어? 뒷 바퀴도 없어졌어? 아. 앞 바퀴가 다 없어졌네 골골골골 괜찮다 색이 누내졌어요 뭐지 포자를 밟아서 그럴까 거꾸로 와 엉덩이로 다닌까 조정이 편하다 아이고 집밖에 없어 어떻게 하지?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요거밖에 없어 이거 되나요 방향 꺾이나요 이거 세탁기야 이거 가진다 가진다 그래도 요걸로 되긴 한다 아 세탁기가 열렸어 아니 통돌이 빨리 아 필기 날라라 탈출 탈출해 필기야 날랐어 빨리 아 돈 놔둬라 어떻게 된거야 조정이 안돼요 물이 차고있지만 피하고있어 올라가 올라가 나가야돼 나가라고 나가 그렇지 요것도 틀어 요것도 마저 틀어 오 됐다 됐다 오 오 반대쪽으로 나온건가 제대로 나온건가 그걸 모르겠네 제대로 나온거겠지 조정해 조정 우와 거꾸로운거 같은데 돌아 거꾸로았어 돌라고 거꾸로았어 돌아니까 아니 아 절로 가야된데 아 나한다 나라 나르는 도시의 최후 그냥 엄청 높이 높이 만들어볼까 어디까지 올라가지 오 뭐야 이거 이거 뭐 어쩌지 이거 뭐 어쩌지 출발 우와 롱다리 어 퍼진다 안돼 어 퍼진다 아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고마 일어나 아 모르겠다 아 어떡하지 내가 머리야 출발 제트기 발진 오 조종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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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의자 의자 문제였나봐 의자 바꾸니까 조종돼요 제트기 간다 가자 날아라 날아라고 아 다리가 길어가지고 저기 걸려 아 다리가 걸려 아 다리가 걸려요 다리가 조금만 빠지면 되는데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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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내꺼에 내가 걸렸어? 저리 가 이 녀석아 저리 가 나아줘 날아줘 난 날아갈거야 탈출 탈출해 아 저의 내 내꺼가 내가 날 방해한다 과거에는 야 맺히기 맺히기 저리 가라 이 녀석아 아 남다 날아 그렇지 도착 끝에 도착 도착해 밑으로 점프 탈출 이야 아우 진짜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풍선 풍선 달면은 더 잘날겠지 날아가 다 써 다 써 다 써 저기야 저기 저기가 보물섬이야 바로 저것이야 다 써 안돼 여기서야 1쟁이 아 괜찮아 나 이겐 튼튼한 튼튼한 바퀴가 있다 부셔라 바퀴야 부셔라 가자 바퀴야 아이고 바퀴가 어디갔지 바퀴야 바퀴야 다왔어 아 안돼 바퀴야 바퀴야 안돼 점프 점프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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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굴러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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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가 굴러가 그렇지 그렇지 굴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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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가 가 가 계속 가 굴러 굴러 간다 아이고 가시 괜찮아 아 다행이다 안질려서 굴러 굴러 대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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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도착했다 보물이다 보물이야 신난다 신난다 보물이다 예 비교야 보물에 간다 보물이다 보물 먹으면 얼마 줘요 아니 뭐야 10원이 뭐야 저기요 저기요 보물 먹었는데 10원이 뭐예요 아니 무슨 이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간다 출발 오오 뭐야 이거 오 날라 날라 비행기 비행기 시동음 오오 오 뭐야 오 여기 위에 뭐가 있네 저거 뭐예요 오 뭐가 있어요 이상하게 있어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 오오 저 뭐야 이거 뭐지 한번 가볼까 잠깐만요 멈춰봐 아 아 멈추질 못해 이게 뭐야 이게 어이 뭐야 이거 징그러워 어이 밑에 저거 저거만 없었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요거만 날라가도 될 것 같은데 머리만 날라가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저거는 올라갈 수도 없거든요 아니 올라갈 수도 있어 어떻게 하냐 반대로 반대로 쇽쇽 이거 다리를 올린 다음에 다리 올려 다리 올려 그렇지 다리 올려 다리 좀 더 올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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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옆으로 틀고 앞으로 앞으로 샤악 그러면은 쟤 어 뭐야 벌써 퍼졌어 뭐야 이거 오 샤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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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돈 닫으라 왜 뒤로 가는 것 같지 아 뒤로 가는데 왜지 앞으로 가야지 저로 가 저로 가봐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됐다 이제 머리 머리 달아주면 되는데 올리고 이 삐뚤어졌는데 좀 아 괜찮아 침축한 걸로 눈을 이렇게 달아주면 오 그룹사한데 오 그룹사한데 오 그룹사한데 그룹사한걸 됐다 됐어 그리고 여기다 초록색으로 돈모냥 달아주면 돈모냥 어떻게 달지 음 어 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오 괜찮아 괜찮아 됐다 뭐야 저거 로봇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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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으어양 아 하하하하하하 간다 피그호 추떡 으어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 머리 돈 닫으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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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아 뒤집어졌어 안돼 머리 돈 닫어 오어어어어 아 저거 너무 반짝이는거 아니야 우와 저거 어떻게 만들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내꺼보고 저거 보니까 아 이게 뭐냐고 내꺼는 뭐야 이게 머리 막 돌아가요 앞으로 가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지도 못해 이거 으어어어어 간다 못 간다 아 좀 가봐 으어어어어 못 가겠다 아 가보라고 머리 막 돌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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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머리 하하하하 내 머리 떨어졌어 하하하하 아 이게 뭐야 이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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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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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머리 없어졌어요 내 머리 내놔 내 머리 내놔